이번에는 제가 리뷰블 모델은 오토하트사에서 나온 1대18 스케일의 퀘닉스에서 나온 아게라 RS라는 모델인데 제가 하는 리뷰가 언제나 그렇듯이 실제로 다이캐스트를 소개하는 것보다는 주변 백그라운드를 설명하는데 더 집중을 하기 때문에 그게 싫으신 분들은 뒤로 넘기면 될 것 같습니다. 스웨덴 화면에 이런 분들은 어떤 게 생각날까요? 저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아이키아, 이케아라고 있죠? 저는 이케아 완전 상스러운 표현이긴 하지만 이케아 빠돌인데 내일만 해도 지금 또 시킨 게 하나 거의 50만원씩 시킨 게 있는데 그게 오거든요. 이번에 5월달에 가정의 날을 맞아가지고 원래 택배비가 5만9천원인데 3만9천원으로 2만원이나 할인해주는 아주 혜자스러운 이벤트가 있어서 내일 와서 한번 TMI로 말씀드려보고 또 제가 오토바이를 좋아하다 보니까 허스크바나라고 또 오프로드의 명가가 있죠? 그리고 지금 저희 집에 양수기랑 엔진블러워가 다 허스크바나 건데 특히 지금 쓰고 있는 엔진블러워는 2스트로크 엔진이어서 아우 소리가 아주 기가깔납니다.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은 공구를 한번 소개해보는 리뷰를 해볼 생각인데 자 그리고 또 제가 저희 아버지 차가 볼보에서 나온 XC70 70였습니다. 그 그거를 제가 잠깐 잠깐은 아니고 많이 썼는데 제가 여러 군데 이사를 다닐 때마다 그 원룸 그런 정도 하나의 짐이 제가 짐이 절대 적은 미니멀리스트는 절대 아닌데 그런 저임에도 불구하고 그 볼보 XC70 큰 외건 하나 풀사이즈 외건 하나 있으면은 거의 한 두 번 세 번 왔다 갔다 하면은 다 거의 웬만하면 집기류가 다 제 짐이 옮겨져서 굉장히 차에 대한 만족도도 높았고 사운드 시스템도 굉장히 좋았고 시트도 편했고 그 4기통 디젤 엔진이었는데 2리터짜리 D4였습니다. 그 출력이 높은 D5도 아니고 D4였는데 굉장히 차가 잘 나갔던 걸로 기억해요. 이게 진짜 2리터 디젤이 맞나 싶을 정도로 펀치력이 엄청나고 볼보가 정말 차를 잘 만진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나중에 뭐 가정이 생기면은 저는 가족용 가족용 차로 볼보 하나 살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저는 경험해보지 않았는데 저희 부모님 세대라고도 하고 그 애니메이션에 보면은 오타쿠의 비디오라고 있습니다. 그 애니메이션에 보면은 그 뭐 친구 누군가 사브를 샀다고 성공했다고 막 하니까 누가 쿠사리를 주면서 나가요로 포르쉐를 사야지 성공한 거라고 막 말해준 대목이기도 하고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해도 사브가 굉장히 고급 브랜드였고 사브가 오버 엔지니어링 된 차들이 많죠. 아무래도 전투기 만들고 막 그런 회사였다 보니까 그 에어로 다이내믹 이라든지 그 엔진에 대한 이해라든지 그런게 높았기 때문에 사브가 지금은 완전히 없어졌지만 사브가 또 한껏발 하는 그런 회사였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쾌닉세그가 나왔습니다. 쾌닉세그는 이 사람이 그 창 설립자가 크리스찬 폰 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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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쾌닉세그인데 폰이라는게 들어가면은 독일계라는 뜻이죠. 독일계고 아주 유서 깊은 독일에서 무슨 훈장도 받고 그런 아주 잘나가는 가문이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돈이 많고 아버지도 무슨 회사 사장님이시라는 것 같은데 제가 자꾸 왜 여기를 보고 있냐면은 이게 너무 제가 말하는게 두서가 없길래 좀 요약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냥 읽는 건 아니고 타임라인에 맞춰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컨닝페이퍼를 보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크리스찬 폰 폰인지 본인지 잘 모르겠는데 폰으로 하겠습니다. 크리스찬 폰 쾌닉세그가 어려서 만화를 봤다고 합니다. 자전거를 정비하는 아저씨가 갑자기 필받아서 동물 친구들의 힘을 입어서 그랑프리에 나가서 막 우승을 하는 그런 만화를 보고 아 나도 나중에 회사를 차려서 차를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다섯 살 때인가 했다고 합니다. 그런 거 대단한 것 같아요. 다섯 살 때 그런 생각을 할 정도면. 그래서 이 사람이 경영학과를 나왔거든요. 대학은. 20대 때 식료품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식료품을 갖다 팔아 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얼린 닭 이런 거를 막 팔았다고 하는데. 그래서 1994년에 쾌닉세그 AB라고 하면 독일은 GmbH가 붙고 이러죠. 리미티드 유한회사 주식회사 이런 뜻인데 쾌닉세그 회사를 차립니다. 그리고 1996년에 CC 프로토타입이라는 처음 만들었는데 CC가 뭐냐면 캠퍼스 커플 아니고요. 컴퓨테이션 쿠페라고 해서 그때 지금까지 이어지는 쾌닉세그의 우주선처럼 생기고 문이 희한하게 열리고 그게 다 이때부터 다 정립된 건데 그러니까 쾌닉세그가 어떤 뭐 엔지니어링에 능통하고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장사 수원이 좋고 인재를 발굴하고 적자적소에 배치하는 데 유능한 사람이지 그 어떤 파가니 호라치오 파가니처럼 막 모든 것을 다 설계하고 그런 현대판 미켈란젤로와 불리우는 그런 류의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게 절대 비하하려는 건 아니고 그게 대단한 거죠. 그게 닭 팔아서 퀴닉세그를 만들었으니까 물론 집안 빨도 있겠지만 하여간 그래서 2002년에 첫 번째로 그 시판되는 스티트 리걸 차를 만들었는데 그게 CC8S였다고 합니다. 어 근데 그게 너무 매연도 심하고 소리도 커가지고 미국에는 진출을 못했대요. 그 규제가 너무 세기 때문에 그런데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03년에 원래 있던 공장이 불이 났다고 합니다. 근데 불이 났는데 그 일하던 회사분들이 불이 났음에도 자기의 몸보다는 차를 우선시해서 차를 막 대피시켜가지고 차는 실제로 손해본 게 없다고 합니다. 그런거 보면 대단한 것 같아요. 애사심이 어... 그래서 불이 나서 그 다음에 생긴 그 다음에 버려진 공군비행장이 있었는데 그거를 인수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온다고 합니다. 그 공군비행장에다 했기 때문에 지금도 퀘닉세그를 사로 뭐 가거나 뭐 어떤 주문을 하러 가는 고객들이 개인용 제트기를 타고 퀘닉세그 그 공장 옆에 활주로에 내려가지고 막 그렇게 온다고도 하고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군비행장이었기 때문에 속도 테스트를 무제한으로 할 수 있겠죠. 어... 이때부터 생긴 그 관습이 있는데 그 퀘닉세그들은 차 뒤에 보면은 그... 귀신 모양에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차에 대해서 모를 때 막 유튜브를 보다 보면은 퀘닉세그라는 차들이 있는데 뒤에 막 유령이 있길래 이게 그냥 그 차주의 어떤 장난질인 줄 알고 아 저 사람은 참 유머러스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비싼 차를 타면서도 캐스퍼를 막 달고 다니고 뭐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그 공군비행장에 있던 그 공군대대 스쿼드 그 사람들이 쓰던 심벌이었다고 합니다. 거기서 쓰던 비행기가 또 사브제라고 하는데 그 고스트 심벌이 그래서 그 공군비행장을 인수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그... 뭐라고 하죠? 오마주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 때문에 뒤에 귀신 심벌을 제가 나중에 다이키스트 리뷰할 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6년에 CCX라는 게 나왔다고 합니다. 이게 약간 딜레마인데 아이폰 X도 아이폰 X라고 쓰고 읽기는 아이폰 X이라고 있잖아요. CCX도 그... 회사의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나온 거라서 이걸 CCX라고 읽어야 되는지 CC10이라고 불러야 되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또 1994년에 설립이 됐다고 그랬으면 10주년이면 2004년이어야 되는데 잘 모르겠어요. 위키피디아에도 좀 오락가락합니다. 정보가 어... 다잘한 에디션이 많이 나오긴 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CC라는 이름을 쓰는 모델은 4.7L V8 트윈 터버 엔진을 사용했다고 그러고 2010년에 드디어 아게라 라는 게 나왔습니다. 아게라가 뭔 뜻인거 하니 어... You act 너 움직여라 행동해라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스웨덴어로 그랬어 이때부터는 5L 5L V8 트윈 터버 엔진을 썼고 제일 처음에 나온 게 아게라 어? 그게 960PS 그 PS와 홀스파워의 차이는 제가 여기 링크를 걸어놓을 테니까 아 링크를 내가 걸어... 영상 있었나? PS가 홀스파워를 독일식으로 읽은 거고 예를 들어 1인치가 2.4cm인 것처럼 단위가 바뀌면서 그 단위가 갖는 차원은 같은데 그... 양적인 부분이 좀 더 크게 나옵니다. PS가 그래서 메이커들이 발표할 때 항상 PS를 먼저 발표하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 아... 홀스파워를 발표하고 맨 마지막에 브레이크 홀스파워를 발표하고 어떤 경우에 또 와트를 또 하기도 하죠. 주로 호주나 이런데서 나온 차들 보면은 남반구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게라가 그래서 960마력 PS를 내고 그 다음에 2013년에 아게라 R이라는 걸 냈다고 합니다. 그거는 1140 PS 이때부터 되게 좀 단위가 비현실적이긴 한데 어... 2010년에 막 부가티 베이론 천마를 넘었다고 막 호들갑 떨고 이랬는데 뭐... 그래서... 어... 어... 아게라 R은 근데 그 연료가 그냥 우리가 흔히 쓰는 휘발유나 고급류 그런게 아니고 E85라는 에탄올이 첨가된 그... 되게 친환경적이면서도 엄청난 출력을 낼 수 있는 연료를 쓴다고 하는데 이게 막 LA도 지금 5개밖에 충전할 수 없는 스테이션이 없을 정도로 그...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나온게 2013년 같은... 2013년에 아게라 S라는게 나왔습니다. S는 마력을 좀 줄인 대신 어... 여러 에어로 다이나믹의 신경도 쓰고 그... 에탄올? 그거 안 넣어도 되게끔 만든게 아게라 S고 그래서 출력을 좀 줄여서 1030ps 어... 그리고 1년 뒤에 나온게 아주 유명한 모델이죠? 그 1 to 1이라고 2014년에 1360ps를 내는 아주 괴물같은 녀석을 만들었는데 그게 power to weight ratio가 1 대 1이어서 어... 1 to 1 1 콜론 1인데 그... 1360ps로 1360kg을 끈다고 합니다. 그... 마력은 제가... 여기... 확실히 링크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마력과 토크에 대해서 설명한게 있는데 그... 마력은 일률이죠? 그래서... 그럼 1360ps가 1360kg을 끄니까 1ps가 1kg을 끄는거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말 한마리가 1kg짜리를 끈다고 생각해보면은 엄청... 엄청... 기민하겠죠? 말 한마리가 끄는 일률로 1kg짜리 1kg짜리 그런... 물이 1.5L짜리 저거 하나만 해도 1.5kg인데 뭐... 상상이 안될 정도로 빠르겠죠? 그러면은 이 수치가 부가티 베이론의 2배인가 4배인가 되는 수치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압도적인 모델이 나왔고 그 다음에 나온게 좀 재밌어요. R이 나오고 S가 나오고 1.2.1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온게 RS입니다. 막 초사이언 1.2.3.4 나가는것처럼 그... RS는 2015년에 나왔고 제가 지금 리뷰하려는 2년 모델이 드디어 나온겁니다. 지금 영상이 12분이 지났는데 어... 이런 리뷰가 사람들이 그래서 안보는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RS가 나와서 얘는 1360ps 까지는 못내고 1176ps를 내고 그...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게라 RS를 잇는 모델이 2020년인가 제스코라고 그 크리스찬 폰 퀘닉세그의 아버지가 제스코 폰 퀘닉세그인데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제스코라고 만들었고 그 RS가 나온 아게라 RS를 출시하는 그때쯤 그... 크리스찬 폰 퀘닉세그 형님이 테슬라 모델 P95S인가 98S인가 그거를 사가지고 굉장히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퀘닉세그는 항상 터보 차이저를 이용했기 때문에 그... 터보렉이 어느정도 있었지만 테슬라 모델S 끝판왕 걔는 엄청 그냥 즉각적으로 출력이 나오니까 그거 막 타면서 감명을 받아서 저는 퀘닉세그 형님은 어렸을때도 많아보고 갑자기 차를 만들겠다고 감명을 받고 모델 테슬라를 산 다음에 우리 같으면 뭐 비트코인을 산다거나 주식을 살 생각을 하는데 이분은 아 그럼 우리도 한번 하이브리드 만들어보자 처음부터 전기차로 갈 순 없으니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나온게 레게라 입니다. 레게라 그거는 페라리도 페라리도 보면 8기통과 12기통으로 한번 나누고 그 8기통 12기통에서도 스포츠 모델과 어떤 GT 계열의 차로 나눈 것처럼 페닉세그도 아까 말한 CC로 시작하는 애들이랑 아게라 그리고 제스코로 이어지는 그 라인업은 스포츠 그리고 그거랑 별개로 좀 GT 성향으로 나온게 레게라 그리고 그게 또 발전해서 나온게 4개의 시트 4개 있는 게메라라고도 있죠 그런 식으로 얘네들도 아주 소품종 소량 생산하는거지만 서로 침범 안하는 범위를 잘 나눈 것 같아요 그래서 레게라가 저는 사실 처음에 그 차 좋아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슈퍼레제라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거는 스펠링이 L-E-G-E-R-R-A 고 그건 이탈리아어고 그 레게라는 가볍다 라는 뜻이고 이 레게라는 그 룰 레인 해가지고 지배한다 뭐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레게라라고 했길래 그게 뭐 가볍다는 뜻인줄 알고 레게라가 어떤 이 트랙 포커스 된 모델인줄 알았는데 알고보니까 정반대로 그 플러그인 최초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면서 어떤 GT 성향에 안에도 되게 호사롭게 꾸미고 뭐 그런 모델이었다고 해서 약간 충격을 받았고 자 그러면은 이제 디테일샷으로 가서 다이캐스트 외적인 얘기는 다 했으니까 디테일샷으로 가서 이 모델 자체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그러면은 자 드디어 디테일샷으로 갔습니다 어 자 이 모델은 제가 마찬가지로 10% 할인을 해줘가지고 그 제가 자주 이용하는 사이트에서 얼마에 샀는지는 기억이 잘 안나네요 하도 오래되가지고 한 달이 되면은 항상 얼마에 샀는지 기억을 못해서 이 뒤에 있는 병풍은 하도 제가 청소를 하는데 게을러서 그걸 안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너무 그런 나태한 모습을 보이는 것 좋지 않다고 해서 치우는 대신 어 제가 좋아하는 앨범 같은 걸로 가리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게라 RS는 아게라 S 부터 그 들어간 이 액티브 리어빙이 있어가지고 조절이 가능하시고 그 휠도 카본이라고 합니다 그 현과 하중량이라고 그러죠 그 언스프럭 메스라고 그러는데 그걸 줄이는게 엄청나게 어렵기도 하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다뤄볼 것도 한번 만들 생각인데 영상을 그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자전거를 타고 간다고 생각하는데 어 5kg짜리 벽돌을 그 등에 매고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거와 2.5kg으로 두 개를 나눠서 그걸 다리에다가 신발에다 2.5kg짜리 신발을 신고 자전거를 어 돌린다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같은 5kg이지만 그 후자가 겁나 힘들겠죠 그 마찬가지로 그 휠이나 그 서스펜션 밑에 있는 모든 것 그런 것이 가벼워지면은 엄청 기민해질 수 있는데 자 그런 거에 대한 얘기는 또 나중에 한번 해보도록 하고 자 진짜 이제 다이캐스트로 돌아와서 이 모델은 오토와트사에서 나온 1.18 스케일이고 이게 시그니처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컴포짓 이시고 어 퀘닉스 해그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그러면은 문이 아주 특이하게 열리죠 정식 명칭은 다이 히드럴 헬릭스 다이 헬릭스 다이 헬릭스 싱크로 헬릭스 라고 그러는데 헬릭스는 소용돌이 나선 이란 뜻이고 싱크로는 알다시피 그 어떤 동기화가 된다는 뜻이고 다이 히드럴 이란 말이 사실 저는 처음 알았는데 그 구글에서 다이 히드럴 이란 말을 치면은 어 비행기가 납니다 비행기의 선체를 앞에서 바라봤을 때 어 날개가 아래로 이렇게 아 위로 V자 형태로 솟아올라 있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비행기 중에는 날개가 역 V자로 밑으로 어 내려가 있는 비행기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말한 앞에서 봤을 때 날개가 위로 올라가 있는 거를 다이 히드럴 윙 이라고 그러고 그 반대의 경우를 엔 히드럴 이라고 그러 그러거나 네거티브 다이 히드럴 윙 이라고 그런다고 하는데 다이 히드럴 윙 같은 경우는 어떤 직진 안정성이 좋다고 그러고 엔 히드럴 윙 같은 경우에는 어 선회 능력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오토바이를 들자면은 그 할리 데이비슨 같은 크루저 같은 친구들은 앞으로 쭉 그 휠이 나가 있기 때문에 어 직진 안정성이 굉장히 좋은 반면 턴을 하기가 힘들죠 근데 반대로 제가 지금 타는 레플리카 야마 R6 같은 경우는 직진 안정성은 상당히 떨어집니다 살짝만 건드려도 그냥 확 거꾸라지는데 대신 코너 할 때 오토바이가 아주 기민하게 움직입니다 그 차이가 있고 그리고 이 퀴닉 세그라는 회사 자체가 그 그 이 뒤에 있는 여기 뭐야 귀신 모양이 있죠 이게 그 스웨덴에 있는 공군 비행장을 샀기 때문에 그 비행기에 대한 테마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퀴닉 세그에 대해서 그래서 왜 그러면은 다이 히드럴인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문을 열려면은 위에 있는 이 하드탑을 어 치워야 되는데 이것도 또 퀴닉 세그의 전매 특허입니다 그 하드탑이고 하드탑이 있는 것 네 다른 하이퍼카들은 보면은 이런 거를 보관하려면은 착오가 있어야죠 이게 살짝 자석으로 되어 있어서 으 이게 지금 한 손으로 제가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어렵 쉬워보여도 쉬운게 아니다 여기 보면은 힌지가 있어가지고 이거 깨뜨리면은 많이 사람들이 깨뜨리던데 보니까 그래서 퀴닉 세그가 어떤 전매 특허가 있냐면은 여기 있는 후드를 엔진 아니 뭐야 자꾸 말이 헛 나오네 루프를 어 앞에 프랑크를 연 다음에 수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이 방향인 것 같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수납이 되는 이게 특이한게 또 보통 차들 보면은 헤드램프는 그대로 있고 그 덮개만 올라가는데 얘는 덮개랑 헤드램프가 일체로 다같이 올라가는게 이거 좀 뭐 기형적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어 그래도 뭐 엄연히 알아서 잘 만들었겠습니까 어 이게 한 손으로 하니까 힘들어요 사이드미러도 그 오토와트 부분은 가끔씩 파가니 와이라 같은 경우나 얘 같은 경우는 사이드미러가 분리해서 배송이 되는데 파가니 같은 경우에는 얘가 그냥 얹혀져만 있는 방식이라 툭 치면 떨어지는데 얘는 누르면은 클릭 소리와 함께 고정이 되기 때문에 훨씬 안정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탑을 제거했으니 그 아까 말한 다이 히드럴 싱크로 헬릭스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정확하게 보려면 유튜브에서 쳐보면은 그 퀘닉 세그 도어 치면은 더 나오는데 저는 이거를 지금 한 손으로 하고 있는 거고 이건 모델이기 때문에 이게 분리된 동작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싱크로 돼서 한 번에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그냥 예시로 보여드리는 거고 자 이거 한 손으로 하기가 굉장히 힘드네요 문이 한 번 앞으로 간 다음에 살짝 안으로 들어가고 앞으로 앞으로 나란히가 딱 됐는데 이 앞에서 보면은 그 비행기에 보면은 날개가 이렇게 V자로 되어 있는 것처럼 위로 올라가 있어서 다이 히드럴 이라는 말을 쓴다고 합니다 물론 그 조수석 조수석 쪽 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위로 열리고 그러면 딱 다이 히드럴 비행기 보면은 앞에서 봤을 때 위로 딱 돼 있죠 날개가 그래서 다이 히드럴 이라는 말이 거기서 났다고 합니다 아 힘드네요 이번 영상 찍기가 와이퍼도 에어로 다이나믹에서는 그 좌우대칭을 에서 어긋나는 걸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딱 앞으로 서 있는 아주 남성적인 와이프를 갖고 있고 어 그러면은 뒤도 한번 열어볼까요 이게 컬러 스킨이 오토아트에서 나오는 컬러 스킨이 흰색이 있고 희한한 파란색이 있고 빨간색이 있고 뭐 그런데 저는 그 위에 루프에 차체 색깔과 다른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 아까 그 루프는 흰색이었죠 위에가 근데 다른 모델들은 이게 스트라입이 위까지 연장돼서 그런게 마음에 안들어서 흰색을 샀고 그 근데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만족스럽습니다 뭐죠 어 뒤에 트렁크가 있는 것도 물론 열립니다 도구를 빼고 열어야 되던가 이게 누누이 말하지만 지금 한 손으로 하는 거라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면은 뒤에 엔진이 잘 보입니다 이게 5리터 트윈츠 터보 차저가 있는 1300 1200 마력 1200ps를 되는 그 엔진이라고 하고 바퀴 두꺼운거 한번 보세요 이게 이게 미셸린 타이어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 고성능차는 오히려 피렐리 보다는 미셸린이 더 많이 만든 것 같아요 부가티도 미셸린에서 만들고 이 퀘닉스교도 미셸린에서 만들고 미셸린은 미셸린은 미셸린 가이드도 만들고 대단한 회사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열 수 있는 거는 다 열어봤네요 이번 리뷰는 실제로 이거를 작동하는 것보다는 역사라든지 잠 얘기를 많이 했는데 뭐 어떤 의견이나 있으면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에 한번 또 반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수를 한번 매겨 보자면 10점 만점으로 봤을 때 8점 9점 디테일이 굉장히 좋고 저는 컴포짓을 별로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격이 가격을 좀 낮춰줬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가격 빼고는 가볍기 때문에 어떤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움직일 때 좋고 그 닫히는 느낌도 착각착각 소리가 나서 그것도 마음에 들고 이게 자석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다이케스트 무거운 철로 되어있는 것보다 열고 닫는 느낌이 손맛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아게라 RS 점수는 8점에서 9점 사이 줄 것 같고 만약에 또 퀸닉스에그 모델을 산다고 그러면 그 아까 말씀드린 레게라 그 녀석을 캔디 레드 레드 색깔이 있는데 그게 또 아주 예쁘더라구요 그거 한번 사보고 싶고 또 퀸닉스에그는 모델이 별로 없으니까 그 원투원이랑 CCX 이런 것도 한번 사보고 싶네요 근데 원투원은 뒤에 날개가 너무 흉측스럽게 달려있어 가지고 저는 탄미주의자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아름다운 걸 좋아하는데 걔는 너무 우악스러워서 걔는 아마 안 살 수도 있을 것 같고 자 이 리뷰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사람은 없을 거라 생각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은 자석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다칠 때 철칵 카드 소리가 나야되는데 안 나네요